조기눈, 조기눈 이거 그러면 애들이 이 조기를 뼈까지 다 먹을 생각을 어릴 때 배워야 돼 안 배우니까 저것도 껍질 베끼고 이거 베끼고 저거 베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조기를 줬더니 아니 눈을 꼭 빼주니까 애들이 서로 눈 빼달라고 그런다고 아 조기 먹방이네 이거야말로 이거 눈 우리 아저께는 생선 눈 먹은 걸 언제 배웠냐면 엄마가 마름명태로 애들은 또 들었어 요리는 지금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지만 그때 우리 어렸을때는 통, 통 그거 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를 엄마가 퉁퉁 떠들어 그러면 거기서 눈알 빼먹어 얼마나 맛있게 나는 그거는 그렇게는 안먹어 봤어 조기 누나는 빼먹었지 다른 생선은 못 빼먹어 봤어 마름명태 누나를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지금 누나를 하나 먹는데 진짜 고소하다 아 그렇구나 임순이 하나 먹여 봤니 나는 안먹어 봤는데 우리 손자들이 그거 갖고서 먹을라 그래서 그 맛을 니가 알아 네가 지금 먹어보고 알아 그 맛을 니가 이해를 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 맛있지? 그러니까 그 맛을 먹는 거야 그 눈에 맛도 있지만 그 눈에 영향이 또 다르지 아무래도 그래 땡큐네 어머 그만 잘 먹었다 언니가 다 밝아줬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알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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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